사람의 수명을 500년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 온몸에 털이 없고 8cm의 작은 크기를 가진 벌거승이 두더지지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간 수명을 늘리기엔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비슷한 다른 쥐 종류들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800살쯤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벌거승이 두더지지는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하죠 몇몇 연구자들은 두더지지가 영생을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러모로 놀라운 동물을 본 구글은 이 두더지지를 연구해서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람의 수명을 500년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구글이 세운 바이오기업 칼리코에서 이를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두더지지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사람이 500년 이상 사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